김원웅 회장 관련입니다 김원웅 광복회장이 광복절 기념사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 그리고 애국가를 작곡한 안희태 선생에 대해서 민족 반역자라며 대한민국을 75년 전 해방 전우사로 되돌려놨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고 국민이 자랑스러워하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가 김원웅 회장의 단 몇 마디 말로 한순간에 부끄러운 역사로 전락했습니다 온 국민의 광복절을 분열의 도간이로 만든 김 회장의 발언은 의도적인 노림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유신에 참여하고 전두환 신군부에 협력했으며 또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의인이라 칭송한 뒤에 광복회장이 된 김 회장입니다 그의 발언 직후에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맞장구치고 있습니다 증오의 구판을 벌여서 다시 이 나라를 정쟁의 재단에 바치려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역의 역사가 들통려하자 김원웅 회장은 생계형이라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철새 정치인의 연명과 핑계는 조선순환의 시대에 일제에 맞섰던 독립투사를 위해서라도 되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답해야 합니다 역사의 아픔만 긁어모아서 국민 분열의 불소시계로 삼는 선동가를 이번에도 침묵의 동조로 그냥 넘기실 겁니까 코로나에 부동산에 온 국민이 지쳐가는데 또다시 갈등의 포연 속에 이 나라를 집어넣을 셈입니까 역사는 정치의 희생양이 아닙니다 맨 마지막만 다시 하겠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답해야 합니다 역사의 아픔만 긁어모아서 국민 분열의 불소시계로 삼는 선동가를 이대로 침묵의 동조로 그냥 넘기실 겁니까 코로나에 부동산에 온 국민이 지쳐가는데 또다시 갈등의 포연 속에 나라를 밀어넣을 셈입니까 역사는 정치의 희생양이 아닙니다 역사는 정치의 희생양이 아닙니다 역사는 정치의 희생양이 아닙니다 역사는 정치의 희생양이 아닙니다